준비물은 똑같은 인형 두 개 이 인형은 일종의 미끼야 미신을 자극하게 이제 귀신을 불러내기 위한 모든 준비는 끝났어 이 날레만 남은 거지 혹시 아냐? 0.0 메가 헤르츠를 직접 보게 될지 0.0 메가 헤르츠? 귀신을 부르는 집패순같이 왔어, 왔어 민정아 야, 성아 씨! 야! 그거야, 그 머리카락 귀신! 민정대 왔냐고! 이날 귀신을 사랑해 한 번 달라붙은 귀신을 끝까지 무릎뜯는 법이라고요 살려줘 제발 가위 매주 일요일 업로드됩니다. 그 날 pu敬BA 일요일 업로드됩니다. 이 모든 일을 선보는 늘 어린ű시아 한 번 더 ILL castPA